6시 이후에 4시 이후에 홍채 형도로서 왜? 아니, 폐장시켜준다는데 왜 날 배신 안 했어? 폐장 되었자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리오 네트지 피하지마 응 너 당분간 왜곡으로 피해 있어 몇 개월 만이라도 어? 장한석 나오면 너부터 없애려고 할 거야 내가 안전한 거 추천해 줄게 괜찮아요 애초에 목숨 내놓고 시작한 거였어 어차피 전 아버지처럼 될 운명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넌 그 회장 자릴마다 하고 날 돕는 거야? 당신 돕는 이유 음 그냥 뭔가 형 같아서 좀 이상해 욕을 먹어도 편하고 나가 같이 학기를 해도 편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해도 편하고 그렇던데요? 나 멍청한 거 싶어서 황글이 이리저씨 알았어요 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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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절대로 이 쓰레기 새끼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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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했죠 잘 있어 내 동생 자격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도 못했는데 What am I of Where am I of Where am I of Where am I of I Love beneath the moon I walk on The trees For first time